아 힘들다 얼핏 보면 오토바이 바이커들 맞을 것 같긴 한데 트레킹 할 때 얼굴 전체적으로 절반에서 가리죠 계속 오르막길입니다. 트레킹 모드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? 숲길로 들어갑니다 약간 그늘진 부분도 있고 또 햇살이 내리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는 등산코스 A코스 B코스 입니다 달린길에서 어디로 갈지 지금 천천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레스피나였습니다. 레스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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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